지난 5년 동안 강원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48.8% 늘어나 전국 평균 증가율인 37%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박정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017년 말 4조 3천억 원에서 지난 2022년 7월 말 6조 4천억 원으로 48.8%가 증가해 전국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인 37%보다 10%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. 같은 기간 강원지역 전세자금 대출 잔액도 3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4배 증가해 전국 전세자금 대출 증가율인 3.5배를 웃돌았습니다.